여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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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? 예 안녕하세요 나무기입니다 오늘은 코끼리콩 열 바퀴 논 다음에 차기 해보겠습니다 existence 나 아오 여덟 야 빨리 회의 안나올척 하지마 하나 둘 셋 둘 둘 셋 아아악 첫번째 시작! 왜 뭐하는거야? 이게 한 god였지? 아! 왜 쫄 washing? 구름! 자꾸라! 스티탈에 빠져요 사실 안에서 진심하는 거 성공의점 수중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하하하 responsibility 아 essence 김밥 준비!시~! 시작! 한 E는뿌리 1, 2, 3, 2, 3, 2, 3, 1 여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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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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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